observatory script 다음 버프 가는데 좀 부담이 되서 넥갱은 힘들어요 자크 여러분 좋아 자 여러분 이번파는 자크 정글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상향됐었죠 오늘 2랑 R이 상향됐구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소라카 너푸먹지 않았나? 소라카 모르겠어. 우리 가자. 너푼지 상향인지 모르겠어. 가자구요? 응. 지지 않아요 저희가? 여기 빵테다 앨리스인데? 모르겠네? 마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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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혹시 모르니까. 덜쳤다. 밑으로 간다. 어? 어 맞았어. 어 뭐야. 오호! 오 뒤에 빵테온! 오 좋았다. 아하! 짜릿하다. 나 근데 1레벨 2림. 빵테온. 역시 펌스타이 너무 예뻐. 뚬질뚬짓. 뚬짓뚬짓. 저희네 바텀 듀오 스펠 다 빠짐.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전멸만 다 빠짐. 힐이랑 탈출. 흠. 랄랄랄라. 바로 싸우면 되겠는데? 소라카 트리면. 빰빰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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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다그야 이거 한번 밟아줘야돼. W로. 너 왜 이리 늦게 와? 아 신발 샀어? 예. 예. 할만한게. 예아. 딱히 신발 별로일텐데. 우리 신은 없다. 안 돼. 뭔가. 발꼬가 발꼬가. 아이씨. 피오라네. 아 타비판 대우네. 뭐야. 피오라가 더 짜증나긴 하는데. 아 피오라 궁 쓸 때 잭스 2 돌려버리면 다 씹어버리잖아.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저렇게 한듯. 쏘오나. 피오라가 패치되고 나서 안해봐서. 저 이거 뭔지 모드. 네? 이거 보고는 있는데. 고통은 바텀으로. 어. 판테온 너무. 싫다. Q를 맞추면 피가 찬다는 건 알죠? 거기 오래 있으면 속박도 돼요. 오오. 상대스. 좋다. 우리가 레벨이 더 느려요. 라인 밀리니까요. 아. 엘리스가. 어디 있을랑가. 뭐야. 왜 피 안 들어와. 피 안 맞았나? 가 들어와야 되는데 으... 확실히 개 피해서 정글로면 자크가 안 죽어서 좋다 10기 개인등 아 이게 피 차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음 틀을 맞춰야 피를 채울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잠깐 병사 쳐 더! 두 대만 더! 잡았다 아 아 나 죽겠다 처형은... 이거 왜 제 피는 안 참? 못 채워요 으하... 이거 본인 피까지 채워 놓을 수 있게 하면 너무 좋다 좋을 것 같음 Q 맞추면 피가 찬다는 얘기를 근데 쓰는 거 같은데 챔피언한테 맞추고 싶을걸? 챔피언한테 챔피언한테 빨리 와라 내... 나는 피에 목말라 있다 지카시라니까? 아깝다 뭐가 죽겠는데 너 텔 아니야? 한번 빼는 게 낫겠다 한 대 점하라 뺄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커버를 못 가질 멀어서 죽어 아... 스톤이 안 들어갔네 으허 너 이 집에 안 갔다 왔어? 어 갱홈은... 안 됨 안 됨? 안 됨 안 됨 피를 못 봤네 화들짝 놀랐네 빨리 가요 오케이 알았어 됐어 흠흠 옷 좀 챙겨 입을 걸 그랬나? 야 이제 상황도 볼 줄 아네 브론즈였는데 이 사람 브론즈였는데 그거 누가 불러 볼 이번 시즌 저번 시즌 초에 브론즈였는데 사람 됐다 예? 브론즈 파이브도 살아옵니다 오늘 다 브론즈 시작해요 아니야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 특이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 원만에서 노력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 너무 좋다 저거 평타 막는거 아 저거? 못 이기지 판테온 백맨 지금은 잭츠 기본이라서 평타로 시작하는데 스트레쉠 때문에 미니언 뒤에 꺼 먹으러 올게끔 하면 뛸게요 밀지 말아요 밀지 없었어요? 궁 쐈음 방금 근데 그냥 피오라 궁 디데이 죽어버린 밀어놓고 뺄게요 오케이 피오라가 세서 아무래도 오호ㅏ어억 둘이 라인 수업하면 어떻? 아리라 할만할 것 같은데 근데 판테온도 어렵긴 마찬가지라 내가 보기엔 얘네가 수업한 것 같은데 맞아요 피오라 탑이였는데 막히니까 나한테 헐 진짜 사기야 저거 어.. 들어갈 수도 없고 막기만 해야되고 이쪽에 와드 데이셨어? 어 님들? 네 여기 막 지금 와드에 있어요 그러면 액터 들어감 너무 티 났다 앨리스 왔어 앨리스 앨리스 나 근데 6인데 한 번 이거 적 블루 먹으러 갈 것 같거든요 아 먹었네 이미? 이미 먹었어 지 혼자 먹었나? 그건 아닐텐데 아.. 이게 안되네 탓 도와줘야 되는데 오오오 비가 아주 많이 차 괜찮아 천천히 해 잭슨 이제 후반에 있겠대 그냥 밀리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코리님 판테 공조심 아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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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용? 판테 잭슨 아노네 이즈 어 승 와 피 되게 많이 찢어 음 승 시 어? 오겠는데? 패여야겠다 빨리 빨리 뛰어야되 저 못감 까블렴 까블렴 뭐야 오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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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아하하 오지마 일로 일로 왜와 일로 일로 아하하 잡아주세요 잡았다 잡았다 오 잡으셨네 레드에 미지로 잡았어 제발 제발 탄태운 도왔네 저 형만! 저 형만! 어. 돌려 돌려 돌리면 안 죽어. 나타! 뭐야 얘! 형님을 타려고 했는데 약간 거리가 안 돼서 미포 돌아서 잡고 잡으러 오는 거 아냐? 빼빼빼빼 나? 아니.. 아 용이구나? 용일텐데? 나 다 섰는데 줘요? 아쉽다. 티오라 궁 쐈어요? 티오라 궁 틈! 우리 골고루 다 맞으면 다 아이좋게 골고루 다 맞고 오구야 나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가줘? 뒤조심 프렌님 위로 튀어야 돼요. 판테온 도와서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 안 달려와져 이번에 암바 많이 올려야겠지? 음 라인 적당히 밀고 불로 먹으러 바로 가요 이러면서 리치해주러 왔어요 먹고 있는 거 같지? 아니네 저 이거 대포라인만 먹고 감 오케이 오케이 자 1회 행간 감각이 있는데 어디 확인할 게 없애 마드? 곧 꺼진다 걸려 미드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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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대한 미드비야 큰일났다 뭐야 얘 애쓰네 코앤니 미드 미야거든요? 빨리 피해둔 빨리 미드 미야? 올라오다 말았네 그나마 한 번 판테온 잡았네 탓 그냥 미는 게 낫겠다 잭스가 미드 잠깐 보는 것도 아 뭐야 오우야 밀리겠는데? 밀리겠다 너무 빠르다 여자 마이 일단 침승해주세요 안까부네 탄테온 탑에 임뜸 호우 하우 잭스 탑에 빨리 와봐 야 한 번만 더 잡자 나 궁 또 20초인데 어 피 되게 많이 차네 한번 뛰어볼까? 너 스펠 뭐뭐 있어? 방금 여기 와드는 했어 어 집에 가나? 탑이야 콜레트님 림 조심해야됨 더블 버프 있어서 버금직해서 림 갈라 할 듯 자벨을 먼저 탈까? 선파 갈 건데 왜 이렇게 안맞아 아 화내면 없네 자체 액션 어디 갔다 왔대 이번에 고 떠나가도 되고 거기 엘리스 엘리스 지나감 어디요? 여기 지나감 여기 카등 거기 와드 박았어요 여기 와드 카등 한 거 같은데 피오라 갔다 여기 여기 폼 바꾸는 거 피오라 근처에 있어요 피오라 근처 저기 있네 피오라 올라감 탑 나한테 오겠다 사이발라나 보다 피오라 언제 잡았어 가 가 싸워 이거 모를거야 모르네 오 속탑 좋고 가자 미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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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아아 도망가아 나 죽는다 한테온 내려와요 빽빽 빽빽 괜찮아 내 근처에 있어 오 속박이다 나 말았네 피오라 같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 와드하고 아리 조심 아리다 이거 아리다 아리다 아니네 아닌데요 아닌데요 여기 돌이 있으니까 저건 털렸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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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이고 아이씨 솔킬이라뇨 저 앨리스가 여기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해 우리 정글 있었던 것 같은데 오 렛크 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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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돼 같이 살려도 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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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ссказ 오지 말해 오면 같이 죽잖아요 천천히 와봐 정신 못하는가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일단 우리 라인이라도 밀자 타워를 밀 수 있을 거 같지 않을까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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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밀어 나 어차피 나 쳐봐야 내가 지는 거 큰 힘이 없어서 간다 사이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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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아 근데 이거 너무 부담되게 많이 튕겨난다 궁하면 막 저 멀리 튕겨나 진짜 리포가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요 용먹나? 아니요 피나 지워요 용만 주지 말해줘 마간다 좀 갈까? 갈까? 용먹나? 흐흐흐흐흐흐흐 마간이 갈려나? 이리 듣네 나는 거 아직 안 닿지 10은 안 닿아 13인가 14 되면 닿아 거기 뒤에 저건 먹는다고 응 저것만 못 먹게 하는데 어 먹는다 포레님 준비 피 개피되면 들어가요 좋다 지금이다 뺏었고 오우 나이스 어.. 뭐야 피오라 조심 house 오오 offering 대상에 피오라 궁 못쓰고 좋았다 오케이 가그야 뛰어 뛰어 펜타하자 여기뒤에 봐주네 우워 줘야겠다 이번엔 아니..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했어! 야 선파 때문에 죽은거야 선파 때문에 죽은거야 이거 진짜 나 상도 안 됐어 이거 다 밀어 빨리 야 이거 밀어 밀어 미안 정말 미안 아무것도 안했는데 너 이제 판테온한테 죽는다? 판테온 위에서 원 떨어지고 진짜 졸라했다 이번엔 알았어 알았어 2대에 갔네 판테온 방금 구멍이 좀 무서웠다 왜요? 칠을 먹으려고 일을 쓰다 아니 뭘 하는거야 세상 말 세지 찬이 말이라도 안했으면 맞아 재밌어 내꺼야 연약한 아리한테 왜 블루도 안해주시나요 블루 디스 해주러 감 레드 버거 가그야 레드 한번 쓰고 가 아 웃기다 하이라이트 나왔네요 그래도 그래 하하하하하하 아 얘가 안 맞냐 아 얘 다왔다 한 밀라고 프레임이 사업 아니야 가줄게 막아줄게 어때요? 피 충분하지 어우 우리 누리시면 세 명 낼거 같은데 아 야 엘리스도 안타는데 안돼 형 미련해서 안보여 괜찮아 마무리 일단 잡았고 하 선파님 포렌님 살려줘요 포렌님 포렌님 살았다 살았다 이 싸가지 하하하하 아 굿굿 오케이 이마 대자카치 하지 누군가가 피가 적다 달려라 오케이 자 또 시작해볼까 좋아 좋아 헉 안경 2500이네 보니까 강철의 영양 틀쇠 넣으면 되겠다 풀스택인가 이게 내가 요새 운동 좀 하거든 피 좀 더 채워야겠지 3천 정도면 풀스택인 것 같던데 오호우 하하하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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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지마 아니 힐 드릴게요 풀피해요 펜타도 뺏어먹던 이제 정글을 못까지 이거 먹어야 돼 야 정글은 정글꺼지 너 먹어봤자 나보다 10원 적게 먹어 20원 적게 먹어 내가 먹으면 20원을 더 먹어 그건 먹어야지 내가 와드를 지우지 맞지 예 그러시겠지요 인정하는 부분이지 예 그러시겠지요 오케이 비꼬는 것 같다 아니지요 하하하하 아니야 코레님 피오라 아니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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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방태원 일단 소나는 내가 잡고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또 무서워 간다요 피오라 노궁 뭐야 저리가 엄청난 길을 아 저리가 아니었어 가자 가자 죽여 죽여 앞점프해 그냥 점프 아까 쓰셨어요 여기 간다 들어간다 으차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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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잡아 이것도 잡아 저것도 잡고 나와 점프 뭐야 잡을 수 있는데 아니 빵테가 궁 써갖고 아 네? 빵테가 아니고 엘리트 이 느낌이야 엘리트가 죽었는데 아 아 토탑을 파괴됐습니다 빵테군게 아니였어? 아 개웃겨 실버가그님 예 빵테온이요 아 웃기려고 한거죠 아니요 웃기려고 한게 아니라고요? 저 리얼이었어요 아 대단하다 마간 하나 가야지 강철 워우 자크방 저 5분 뒤에 나가야되는데 그래 빨리 끝내야겠다 이케 등치봐 쏘나 노플 초가스 말한대 뒤에 뒤에 옷 좀 챙겨 입을걸 그랬나? 아 영목했는데 싸우자 우와 로봇 여기 판테온 갈리 갈리 살려 갈리 살려 hab 도움이 전 아 아이고 도움이 땀 나 궁이 없었어 폭풍 이거 못산다 아 이거 못산다 그랬군 그랬지 내가 궁이 있었으면 딜을 좀 더 많이 했을텐데 그래요? 아... 퓨러랑 그깟이... 그래... 크... 너가 여기서 가가 여기 뒤로 뛰었어야 됐어 여기로 가면 적들... 쟤들친 굴이 많지 이거 이거 여러버... 저거 여러버... 만난 거 있다 아니다 우리 5분 재앙 걸린 빨리 끝내야 됨 이제 근데 방금 대패해가지고 5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4대5로 해야지 끝뎃했네 끝뎃했네 블루레드 먹고 한타하러 가자 바로 쪽에서 한타 유도 딱 하고 깔끔하게 쓰레기 맞기 어이구... 놀래라 이퍼 안보여요 불안한데? 여기 소나 잡아야 잡아... 뭐 없어여? 여기 있어요 안 돼 파일 땜에 궁 못헀다 얘 그게인가? 어 얘 웬 떡이야 웬 떡이야 웬 떡이야 하하하하 어... 웬 떡이야 이거 산테온 내가 피 다 깎아 놨는데 먹었어요? 이거 응 어유 종봉님 아 나 시간이라 많이 안 찬다 젤리노 오구 다 죽여 가그야 주거다 으앜앜앜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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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레오 났다 위대원 왔다 이어서 바론 탑라닌 어차피 안좋으니까 어? 바로 가야겠다 컴온 컴온 판타곤을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렌즈 있는 사람 렌즈 좀 여기 렌즈 함 저럭 저럭 여기다 내가 핑 할테니까 저기야 여기서 소나 한번 자를게요 오케이 오케이 가까이 여기 위에서 딜해 안될텐데 네네네 데도 이씨 집사하면 딱 돼 아니면 넘어와 안되면 여기서 딱 덜질걸? 아니면 그냥 넘어와 안되면 되잖아 나 텐텐 앤 렌즈 아이 진짜 어? 뭐야 크레스 앤드 먹고 퀴즈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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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른다는 분 죽음 지금 저기요 저기요 아 잠깐만 우리 이거 뭐가 어째요 스트라이 하는데? 딱 사망할까 우리끼리 막을 수 있음 아 안죽었다 하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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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다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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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로모가 나 덕분에 살았다 너까지 살면 더 좋을텐데 아 질리잖아 바로는 저지한거 같애 그래도 이거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이거 막힘 못할 때 한 거를 막힘 못할 때 한 거를 저도 가고 있거든요 저도 가고 있거든요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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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김 못가게 하면 됩니다 이거 오케오케 천천히 쫓아감 오 뭐야 얘 똘라카 조심 저리 가 오 막았네 다 죽음 뒤졌다 일로와 아하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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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으어엉 오우윽 오우윽 여러분 저에겐 태리있다는 사실 흐흐흫 민동대도 있다는 사실 야 얘부터 얘부터 한번 접자 아이 잠깐만 오오오오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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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와바와바 진짜 안 되겠다 야야 레이저 너무 아파 진짜 안죽는다 넘어가 로봇아 그래 좋아 맞춤인거 피지컬? 다갔다 피오라 궁 돌았을텐데 이제 피오라 진짜 무섭다 시계 한 번만 있으면 어떻게 잡는건데 저거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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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겟 나한테 썼다, 나한테 썼다 아이 간지러워! 개간지러워 피오라 궁 피오라 궁 이걸 죽고 싶잖아 홑호호 우호호 눈조나서서 더 위험하신듯 오 오오 아 그래 편태원 아니야 그래 앞으로 편태원 아 나 알고 있어 방금 죽은거 끝나겠군 그래 끝났다아 아 집에 가고 싶었는데 나 한참 편안히 있었는데 승리! 돈 개많았는데 우와아 저는 가보겠습니다 알았어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군 더 할거면 개구멍님의 똥을 치우느라 뭐라고? 많이 힘들어 양심이 있냐? 판타기를 뺏어먹은 거 양심이 있어? 야 뺏어먹다니 뺏어먹었잖아 내가 만들어준 건데 뭐라는겨 이건 뺏어먹은 게 아니고 너가 못 먹은 거야 내가 쟁반 위에 맛있게 담아서 올려줬는데 너가 이건 아니야 하면서 안 먹은 거야 뭔 소리야 안돼 내 거야 필요없어 하면서 거쳐갔잖아 야 왜 귀여운 왜곡보소 뭔 소리야 집기 때문에 가급 펜타 줘야지 막 이런 말 했다고 분명히 리플레이 돌려봐 지금